그냥 뭐 쏠옥 같았다? obviously 안녕하세요 곰빠잉은요 지한이에요 안녕히 계세요. 아 이 땅이 어떻게 되냐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딜러는 비주의 황즈예요. 어떻게 체력이 와가셨어요? 죄송해요. 제가 오늘.. 오늘 또.. 죄송해요. 정말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. 제가 또 감기 걸려가지고 죄송해요. 맞아요. 감기 조심하세요. 성격을 말해줘요. 저희 성격을 말해줘요. 저희 성격을 말해줘요. 아니 근데 한 번씩. 한 번씩 이렇게 카톡에서. 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. 되게 자주 만난 것 같아. 제가 치약이 만났는데. 어? 발전했어? 이제 조만간 완벽했는데. 왜? 왜? 저도 거대신 100명? 아니 근데. 처음에 진짜. 이거 진짜. 처음에 아직 안 오는데. 1000명이. 자 오늘의 컨텐츠. 오늘의 컨텐츠. 오늘의 컨텐츠. 카메라에 컨텐츠. 야! 오늘 마실게. 야! 신난다! 오늘 많이 기다려봤어요. 진짜. 혼자 먼저 촬영 한 번 하면 안 돼요? 그러니까. 자 오늘의 카메라 컨텐츠인데 오늘의 주제는. 2호 라이브입니다. 2호 라이브. 2호 라이브. 2호 라이브. 2호 라이브. 1호 라이브. 3호 라이브. 2호 라이브. 2호 라이브. 1호 라이브. 2호 라이브. 2001년에. 작품이었던 이 작품에서. 아까 서브 캐릭터로. 백광호야. 왜 이렇게 주인공 못하는데. 백광호야. 아니야 아니야. 금이랑 은이잖아요. 그러니까 은이장이. 네, 그 다음에 그 다음 써부터 예로 나올 것 같아요. 어떤 혼동을 최선으로 나누는 건 너무 싫어해요. 저는 확실히 이거보다는 깜정이 좀 더 세련돼 보이기는 해요. 이 기준에서. 아까 그 깜정 장수하려는 거 아니었어요? 아니요. 약간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? 맞는 이등일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일단은 배포 착한 게 가습하게 별이 막혀있어요. 저게 뭔지 뭐? 집이 별인가? 아 뭐? 아 네, 저거잖아. 3개 다 대답하려고 한다. 요오 어. 하하하하하. 어 시작됐어. 이정도다. 와 아니. 나 너무 멋있어서. 누가 닮았는데. 정보석 씨. 아... 좀 더 잘 좀 더 뺌어요. 누르지? 아 괜찮아. 약간 Y2K 되는 기준데? ㅋㅋㅋㅋㅋㅋㅋ 누구인가요? 미안해. 약간 가제트스러울 것 같다. 말수가 적을 것 같아요. 약간 고지식. 그런 거 같이 얘기했어. 저 기세운 것보다 약간. 경찰이에요? 경찰이에요? 경찰이 그러면 안 되지. 형사 두바이도 좀 할까요? 실물이 너무 쉬웠지. 엄청 어려 보이는데? 제가 이 충호로 올게요. 무급형 착용으로. 여기도 채워줘. 주변 사람들이 채워줘. 진짜 고급형이네? 완전 충동이네. 찡! 가방 가입하면 날라오잖아? 알는데? 너무 괜찮은 모양으로 진심으로 조금 더 다음번에는 노력을 하셔서 주연으로 가면. 나 좋아해 갑자기 좋아해 계속 뽑고 싶다 안 들렸어 쏘아 캐릭터 어? 이상한 거 그거죠 거울 대화 아! 못한다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오 괜찮은데? 괜찮다 이거 얼굴이 괜찮은데? 칼이에요 칼인가 봐 엄청 멋지다 어 칼이 내 칼 어 나 왜 본 거 같지? 본 거 같아 본 거 같아 어디서 있어? 아는 사람이야? 아니야 아니야 됐다 박쥐 아니 어디서 본 거 같다고 했다니까 근데 박쥐봐 맞죠? 박쥐 뭐야 어떻게 알아? 어디서 어디서 봤어요? 길가다 봤어 거기서 거기 아닌 길가다 어디서 봤어? 처음에 했을 때 같이 나와서 나온 거 같아 제작품 할 때 안 되겠어 제작품 할 때 안 되겠어 솔직히 솔직히 근데 찬 엄마 해주셔서 진짜 공부하고 했죠 내가 인사 잘하나 인사 잘하나 인사 잘하나 진짜 잘하나 진짜 잘하나 아 저 목폴라인가요? 아 저 목폴라인가요? 목폴라가 너무 못에 띄어서 괜찮네 머리도 일곱 박쥐모양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? 오히려 성적이 나 같아 아랫포도 짧은 걸로 보아 주단부가 짧고 저는 약간 불만이 많고 좀 이렇게 막 그럴 거 같아요 이 미간에 선자가 이렇게 있는 걸로 보아 평소에 신경 쓰는 게 많으면 박아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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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아 보인다 이분이 나아 숱 탈차 생각보다 안 아파 어? 영상이 낫네 다들 영상이 훨씬 나아주네 오 이거는 또 아기패스 이것도 이렇게 여기도 입혀주네 오 날라와 날라와 펫도 있어요 아 일본 살고 싶다 아 일본 살고 싶다 참 지금 회진사람은 누구야? 박아버리 아 아 오 마크까지 사라져 오 우와 우와 오 확실히 CG다는데 2002년도 지금 좀 가면나이도 스러우지 않아요? 약간 가면나이도 스러운 거 같아 약간 가면나이도 스러운 거 같아 지금 이분 현재 모습 보고 싶긴 한데 맞아요 맞아요 아 지금 나이가 뭘 봐야 되셨지? 꾸축력이시자 어 약간 오 오 네? 고쿠세레 나오죠 아니 아니 왜 진짜? 고쿠세레 나오죠 난 못 봤는데 확실히 지금 어렸을 때인가 보다 근데 그쪽으로 고쿠세레 나왔을 거 같아 약간 야야야야야 하늘 역할에서 아 진짜 뭐야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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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봐봐 어 이거 그 반딧불이 반딧불이요? 아니야 이게 띵이 올라와가지고 홀동석 열어가지고 마크 대기업 대기업 아 오 오 약간 구슬동자 느낌 있는데 맞다 약간 풍당당하게 더 있어 특징이 있어요 약간 이 벨트가 리스크벨트 위험성이 있어요 한 번 쓸 때마다 체력이 떨어지나? 수명이 떨어져? 예를 들어서 위험을 잃어요 아니야 그 카트라이터처럼 스피드 정하면 막 부숴다 막 누구를 지구할 때 막 한다고 솔직히 스피드 막 채워지잖아 이거 그런 것처럼 약간 자기의 체력이 소모가 되는거지 말까 누구를 지구할 때 막 뭐 한다는 거잖아요 저주? 저주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됐는데요? 이거 이 분사람 모두 죽어요 아 이 분사람들 모두 죽어요? 이 분사람들 모두 죽어요? 이 분사람들 모두 죽어요? 네 어 근데 왜 입어요? 그냥 그만큼 강력한 아 엄청난 힘을 가진 대신에 그에 따로 대가가 주인은 없나? 응 사람이 살아야 할까? 그러니까 무심 끝이 없네 근데 확실한 거는 주인공보다 지금까지 나왔던 드나임들이 훨씬 더 화려해요 그냥 깔끔한데 원래 주인공이지 아 주인공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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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납득하는 거 몰라 마음에 안 들지 왜 이렇게 화가 나셨지? 자세가 약간 애기하지 않아요? 약간 약간 십자가가 있는 걸로 여기 무기가 십자가 아니어요? 저 아 X 아 X자야? 십자할 줄 알았네 되게 섬세할 것 같다 목소리일 것 같다 이거를 이렇게 잡고 있어 보여주려고 오 못했어 납치 잡고 군대 군대까지 되게 조용할 것 같아 오히려 조용하고 좀 보뚝뚝하고 말 없을 것 같아 그런 느낌? 어찌 보면 좀 짜증나는 캐릭터요 그래요? 성격에 의하면은 겉으로는 되게 성냥하고 친절한데 호가 별로 없는 사람한테는 막 괴롭히는 스타일 좀 배타적인 스타일 근데 인간은 다 그렇지 않나? 좀 잔인하게 아 잔인하게 유독 유독 그게 또 유별난다고 괜찮아요 그냥 썼어 막 엄청나게 막 보인다고 하면은 굳이 무기 저 무기 쓰는 거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아 나 다 그 부분 편집했는데 아 근데 해먹고 버려 그거는 다 편집 전 더 구매랑 한 번 쓰는 거 보고 싶긴 해요 아 구매랑 어 약간 생각보다 좋은데? 그때보다? 어 어 약간 생각보다 좋은데? 어 이분은 사신다 하하 하하 얼굴이 같은 나이가 있어 보이시네 뒤에 뒤에 뒤로 안 Took 뒤쪽 안 되신가요? 여섯 개 아 저렇게 차고 차고 눌러야땐 막 물어봐라 너무 아파 밖에다 산다 현대사회 아까 차고 그냥 빨간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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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错 int7 좀 친해 엑스 자 완전 꽂혔는데? 랜다 너는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괜찮았어요? 생각보다 뭐 별거 없겠다 약간 서있는 자세도 엄청 하고 그랬는데 어 생각보다 아주 별로 버티고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 소잉! 그냥 뭐 소브 같았다? 진짜 감독님 말대로 딱 소브는 딱 소브까지 한 거 아닌가 봐 딱 그 처음 나왔는데 작년만에 약간 좀 뭔가 떼를 밀다가 가는 느낌이야 딱 그거야 여기서 질문! 그럼 피디님은 어릴 때부터 이 가멧라이더 시리즈를 항상 자 이거는 이따 나중에 설명해야 돼 할버드가 되게 화려하게 아 이거 잘라 써야겠다 잠깐만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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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가 썼어 스페인은 카드로 한다는 거 아 맞아요 맞아요 어 서브 거미 아닌가? 어 근데 소름 정각이 얘 카드야 어 뭐 같지? 개소름 원카드 할 때 쓰는 그 카드 맞죠? 개소름 얘는 총이네 얘는 총이네 아까 주인공 칼 쳤는데 얘는 총이네 전체적으로 보호대를 많이 찼네 어깨 보호대며 무릎 보호대며 많이 찼네 이거 할 일 다 해야겠다 얘 약간 좀 독 있게 생겼다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섞이니까 좀 촌시럽 어깨구리처럼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성격이 까탈스럽고 대수가 없고 딱히 숙박하지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싫어하네 이 정도면 아 가볍나이더를 보니까 수투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몸을 잘 움직이더라고 얘는 대부분 무기로 조지는 스타일인가 본데 멀리가 원래 송으로 한 아 뭐 티끈 사서 멀레 아 아 아 아 very much , 북쌟이 어때요? 북쌟이 어때요? 이거 왠지 모티브와 사슴플러일 것 같아 오 casino 좀 오 여기 높아지는 과연 원래 패ε paragог이 자! 이제 오늘 봤으니까 여기서부터 석현 얘기하세요. 아까부터 베리 외면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. 여기 있으면 스윗하죠. 갑자기 가면 나이가 최소정 같더라구요. 갑자기 스윗할 것 같나? 근데 뭔가 희연을 담은 눈빛이긴 해요. 약간 아련해 보이시다. 맞아. 이쪽에서 꼬들아졌어. 눈빛이긴 해요. 멍참이 있어. 약간 바다와 흐린 안개가 주는 느낌이 약간 아련한 눈빛이 뭔지 알지? 천 백에다 천 사형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이렇게도 천 백에다 니냐고. 이래부터 기아래. 아까 얘기했는데. 아, 사연이랑? 기아래. 어우, 아직도 멋있는데? 아! 어. 여성이 새해장. 빌런 과학이aps이. 대답합철석 sulphuray1. 친구와 친구인가? 약간 땅 disciple는 소중한 짱 Carla rep Tube. 뭐야? 어, 필런트 프레? 빨간다 정 were Colbert 너희가 대답하네. 아 이거 쎄기 다 합쳐요? 어 뭔가 다 나와 이 트럭 같은 아 이거 세게 다 합쳐요? 자영자! 어? 아니 필론이 왜 이렇게 실제로 잘못 나왔어? 어? 다리 맞게 해 잤어? 어 봐 봐, 다 많이 터지네 예 여기까지 여기 배경 거기 같지 않아요? 그 롯데월드에서 신반들 모음 가면 영상 하나 터뜨려야 돼요 아 나 무리를 못 쳤어 누가 붙였어 몰라 나 몰라요 찾지마 찾지마 아 역시 가면라이더 잔인하다 아니 꼭 이렇게 팔이 동강 나가야만 잔인한게 아니니까 언니 없는게 아니네 한국에 터지는게 아직까지 저의 마음을 당기는건 역시 제 모습밖에 없는거 같아요 아직까지? 아니 아까 공작이 오히려 실선이 많이 붙어있는데 아니 아까 관련이 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 싸우는 과정에서 관련이 있는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아까 나만 자기 부활했잖아요 뭐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죽여줬어요 어? 얘 지금 얘를 가스라이킹해가지고 자기 세뇌도 시키고 와 얘가 저를 길게 깨닫고 이제 결제의 순간에 넣는 이 장면이 근데 오히려 서브 라이더 보다가 갑자기 빌런이 궁금해지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공작살 너무 멋있는데 공작살? 공작살? 다음이 이렇게 본서트 찍어야지 아 재밌네 아 재밌네 히톤 한숨가 뿐이야 라고 했던게 자기 누구한테 했던 얘기 아니야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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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않아 사이코패스 말 사이코패스 말 사이코패스 말 좋아요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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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